상임위가 국방위원회, 상임위가 잘 안 열리다가 열렸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떠세요? 들어가 보셨더니. 국방위는 다들 흔히 이야기하듯이 여야가 따로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증가한다든지 우리 군인들이 잘 복리 후생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똑같이 입장이 같다. 그러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상당한 정책상의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 하면 안보는 공고에 하되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만 갖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제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거든요. 디플로마시에 니카나미드 경제와 외교. 이 평화를 지키는 외교가 군사 외교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느냐. 그쪽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보수 언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부분.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다고 그러고. 지금 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간다고 그러고. 기존에 있던 외교안보실장은 또. 외교안보실장은 특보로 간다고. 특보로 빠지고요. 이 현상은 뭡니까? 언뜻 보면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은 좋은 데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그냥 뒷방으로 물러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원래는 신원식 장관하고 삼성장군 출신으로서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경호처장은 충한파를 대표해서 대통령 친위그룹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충한구 나왔고 경호처장도 충한구. 충한구. 이상민 행자부 장관도 있고. 충한구. 방첩사령관에 하면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기무사입니다. 거기까지 다 충한파라고 하시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친정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거의 모든 인사를 김용현 처장이 한다. 이런 말이 파다에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소문은. 그런데 신원식 장관은 이건 참을 수 없다. 최소한 정보 분야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대북 휘민트 파트를 자기 밑으로 직속으로 끌어 댕겨오려고 자기 친구인 조보근 전 중장의 직계. 광모 여단장을 끌어 댕기면서 거기서 명단 유출 사고가 난 겁니다. 정보사의 명단 유출 사고. 그러니까 충한파에서 보기에는 국방파가 불만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정보만 자기 주머니에 차느냐. 아예 바꿔버리자 해서 치고 확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국방파와 충한파의. 충한파의 승리. 충한파와 승리에도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관전평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군은 훨씬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하나의 8호는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운영하려면 훨씬 포괄적이고 포용적이며 통합지향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용현 신임 장관 내정자도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사회에서 블랙 요원. 흔히 감춰진 요원. 화이트 요원이 아니라 감춰진 요원들이잖아요. 네, 현지화된 감춰진 요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 이미 넘어가버렸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뒤 수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국방위도 하면서 정보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의 보고를 받았는데 넘어간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그래서 넘어간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요원들을 최대한 무사히 귀환시켰다. 이탈, 무사히 이탈시켰다. 거기까지는 뉴스가 나왔죠. 그다음에 그동안 시스템을 싹 바꿨고 문제가 되는 군무원 출신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해킹이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로 본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도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보사령부의 입장이고. 방첩사령부는 정보사령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침투가 들어오면 이걸 막아주는 일을 하거든요. 방첩이지 않습니까? 첩자를 막아준다 하는 게 방첩사인데 방첩사가 정보사를 수사하는 데 역점을 두지 말고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방첩 기능을 잘 살려가지고 정보사를 재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무너진 첩보망은 짧게 보면 6년, 7년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몇십 년 살면서 거기에서 활동 기반을 구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진도매천기구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회사 형태로 분명히 가지고 현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죠. 그 부분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다음에 꼭 한 번 더 나와주시고. 비슷한 얘기 저희가 길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OBS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시청자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OBS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부평을 뿐만이 아니라 부평 지역 전체 나아가 인천과 경기 지역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원 출신 민주당 부평을 박선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